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미주 오류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주간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과 S&P500의 이번주 실적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었으며 은행주들이 호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주도 나스닥, S&P500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으며 주로 주요기업은 넷플릭스, ASML, 테슬라, 그리고 TSMC가 있으며 호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주 주요일정들을 보면 화요일에서 중국의 3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지표 발표가 있으며 지금 화요일 장후에 넷플릭스, 인튜이티브, 유나이티드 항공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경제 지표보다는 연준, 베이지비그 공개가 되며 장전에 ASML, 모건 스탠리, US 뱅크프 실적 발표, 그리고 장 종료 후에 테슬라, IBM 램 리서치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중국 LPR 금리 결정과 그리고 장 종료 전, 장 시작 전 TSMC, 필린머리스, AT&T, 그리고 장후에 CSX, 시게이팅의 실적 발표, 그리고 4월 21일 금요일에는 프로크트 앤 겜블, SAP 슬럼버거, 프리폭트 맥로랑 등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넷플릭스 지금 현재 컨셉스는 어닝 이스퍼 기준으로 2.81달러이나 어닝 이스퍼 예측치는 2.87로 어닝 서프라이즈 예측을 하고 있으며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컨셉스는 0.85달러, 어닝 이스퍼는 0.91달러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ASML도 마찬가지로 컨셉스는 4.59달러이나 어닝 이스퍼 예측치는 4.6억 달러로 어닝 서프라이즈 예측을 하고 있으며 TSMC도 마찬가지로 어닝 이스퍼 기준으로는 0.01달러 컨셉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크로 환경은 불안하며 지금 현재 3월 은행 사태 이후 S&P500과 나스닥 주요 지수들이 3월 13일 저점 이후 S&P500이 6.1% 나스닥 100이 7.8%나 미리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관계없이 지수의 상승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S&P 은행 ETF와 S&P 지역은행 ETF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은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빅테크 대형주들이 올라주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러셀 2000의 중소형주보다는 빅테크 종목으로 기술주 빅테크 종목으로 상승률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연주는 은행 사태에도 불구하고 양적 긴축을 지속하고 있으며 은행 사태 완화 외에 긴축, 긴급 시행된 대출 프로그램은 점차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빅스 지수만 보면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 다시 빅스 지수가 오를 확률도 배제할 수 없으며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염두를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 역전 역시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나 지금 3개월 물, 3개월 물과 10년 물의 금리 스프레드 마이너스 폭이 사상 최대치로 벌어진 모습입니다. 미국 채 3개월 물은 연준 기준금리인 초단기 시장을 반영하고 국채 10년 물은 중단기 펀데먼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사태를 초래한 장단기 미스매쳐 역맞은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3일 FMC에서 0.25% 추가 금리 인상은 이런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으며 5월 3일 FMC 전후 다시 분기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데 S&P500의 분기별 이익 추이를 보면 올 1분기는 2024년 4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예상 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 1분기를 제외하고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2023년 S&P500 전망을 보면 지금 S&P500이 4137포인트에 있는데 멀티플을, PE래시오 멀티플을 19배를 적용했을 때 4,180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19배를 적용한 수준까지 올라온 모습이며 오히려 18배나 17배나 16배를 적용하게 된다면 S&P500은 3,960, 4,740, 3,520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S&P500, 지금 현 주가 수준은 올해 컨셉스를 온전히 반영한 구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연준 예상대로 완만한 경기 침체 가정 시 약 5% 내외 EPS가 낮아지고 IMF 경고대로 금융 시스템 최악골이 추가 발생 시 약 10% 내외 EPS가 낮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으며 블룸버그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 뉴욕 연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는 상고 하저가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은 가져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미래세 증권 레포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상고 하저를 꼽고 있습니다. 즉 서머리를 보면 은행 사태 여전히 진행 중이며 채권 시장 혼란 전이 가능성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진 경기 방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연준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증시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5월 6월 최종금이 도달 이후 하반기에도 금리를 마찬가지로 내리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내리게 된다면 약간은 상고 하저가 아닌 지금 고점에서 머무르는 횡부 장세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와 엔진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되며 당장은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예상인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 일단은 S&P500이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만을 봤을 때는 충분히 S&P500이 현 주가 수준 올해 컨셉스를 반영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